해마다 이맘때면 유럽의 도시거리는 조명으로 반짝입니다. 유럽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연휴인 크리스마스 조명이 불을 밝혀서인데요. 하지만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로 거리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으로 이어지는 가로수에 조명이 켜지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조명이 파리의 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파리화기로 유명한데 올해는 예전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파리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해마다 조명 장식을 줄여왔는데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으로 더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조명을 밝히는 기간도 일주일 줄였고 12월 24일과 3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밤 11시 45분까지만 불을 밝힙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손님을 유혹하던 상점가들도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와 치솟은 전기요금을 고려해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런던 역시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혔던 점등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LED 전구는 기본 다음 크리스마스 때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며 변화를 반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다워야 한다고 말해온 물업인들이지만 에너지 위기 앞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무섭입니다. 월드뉴스 이무섭입니다.